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맨날 저렇게 거슬리게 웃고 리액션하는 선배 한 명 있는데 저 선배한테 오늘 10만 원을 지어주고 하루동안 목표정으로 가만히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되겠어? 마금만 줘도 해 돈에 한 잔 아 하윤아 네 사진? 네 하하하하하 조건이 있어 뭔데요? 너 진짜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웃고 진짜 무표정으로 하루만 있으면 이거 줄게 진짜로요? 하하하하하 시작한 거야? 하하하하하 무표정? 오늘 하루 동안 관찰한다 콜 콜콜콜 콜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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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가 조선시대니까 내가 외부처럼 저작거리에 예 미스니까 하하하하하 웃기다 비주얼 난 좋아 너 잘해?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루씩 나 하는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비주얼이 뭐해? 응 진짜 하고 싶습니다 네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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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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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어? 네 여자친구 같지 넌? 소개해줄까? 네 요런 스타일 좋아하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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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目前 가둥이 ад cles이 와우 치즈 운는 거 봐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나한테 먹었어. 나한테 먹었어. 아 10만원 줘. 샀잖아. 제 팬 맞죠? 아닌데요. 아 죄송합니다. 아